뒤에 엠리스트리트 아, 벌써 막 사람들 이렇게 기본으로 뛰는데? 아, 되게 되게 쿨해지고 싶거든? 아, 아무렇지 않다고? 근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언니 제일 잘 뛰잖아요, 우리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겠어, 지금 나 내가 제일 걱정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빠졌잖아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문세, 도전, 도전 아, 여기 스타트 지점인가 봐 페이스 조절 잘해라 페이스 조절 잘해라 그래, 정신 차리자 진짜 노후바하지 말자 이 노래 좀 크게 틀어주면 안 되나? 10km 동안? 그러니까 저희 4명 첫 출전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뛰기 전 비포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하나도 안 할 일 파이팅 파이팅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근데 저희 진짜 못 뛰어요 이제 시작해서 잘할 수 있어요 철인 3종 때는 아주 제 시선 달달달 떨고 있겠네 어머니들이 이게 운동이 스포츠인의 정의거든 정의거든 저는 오버 안 합니다 1분 남았다 뭐야 시작이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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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지금 누를까? 됐지? 다 완주하자 이번 대회 5 5 5 3 1 2 1 2 2 2 2 2 2 3 3 4 4 5 4 5 5 5 4 5 5 5 5 5 5 6 5 6 5 6 6 6 6 긴장되는 게 높은 것 같아 내리막길에서 왜 빨라질까 내리막길 내리막길 안 힘들어요 내리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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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짜리 2번짜리 3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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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예쁜이 거기 예쁜 수이 헤이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같이 뛰니까 좀 이상하다 그치? 에너지가 좋은데요? 2번짜리 2번짜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화이팅을 해주시면 화이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에너지를 받긴 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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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격스러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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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뭐! 시간 좀 먹기지! 더운 날은 시간 좀 먹기도 힘들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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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 소리를 만나게 그때는 힘받았죠 언니 지나가는데 반갑고 어쨌든 잘 뛰고 있구나 뭐 역시 대단하다 аб inefficient 여기 체력이 괴물이에요. 저 낄게요, 여기. 여기도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기분은 좋아. 좋겠죠, 좋겠죠. 고마워요? 아니요. 전 죽을 맛인데요? 여기서 반환하고 싶어요, 지금. 나 큰일이다, 진짜. 저리 사면 어떡하냐. 진세형 화이팅! 아, 진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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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들 Здесь! ее парень InvLet live! 뭐야? 미쳤어! 김유진! ility 회전 Promise poison finding stamina 스트 심상현 파이팅 힘이 되는 존재는 우리 무쇠소녀단 다른 친구들 먼저 가서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니라 대견하고 대단하고 정말 리스펙하고 그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오늘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파이팅! 파이팅! 유희 파이팅! 유희 파이팅! 파이팅 끝까지. 다 떠나서 이걸 철인삼정하고 10km 어떻게 뛰지? 1키로 남았다. 1시간 들어가는 거 쉽지 않구나. 1시간 더 레전드가 6시간 더sal Neon 2시간 더 2시간 더 2시간 더 2시간 더 3시간 더 상대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완전 완전 찾았어! 자 좋습니다. 완전 완전 찾았어! 찾았어! 하나, 둘, 셋! 아 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저기 갓나귀 벗겨보세요 아니아니요 선불로 올라가야 돼요 선불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사와라 사와라 하 하 하 하 하 하 와 죽겠다 와 나 죽겠다 와 나 죽을 것 같아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10km를 1시간 안에 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10km때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했어 와 죽겠다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한 시간 이거 10km 어떻게 이거 10km 어떻게 했냐 큰일났네 와 나 큰일났네 이거 33점 어떻게 하지 나 10km 너무 만만하게 봤나봐 한 번도 안 걸어 한 번도 안 걸어 한 번만 목표다 파이팅 파이팅 라스트 2 어 박주현 오나 거의 왔대 다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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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올라온다 가고 조금만 더 아 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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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진짜 좋으면서 좋아, 이제 시작이다 요런 느낌 지금까지는 진짜 철인삼종에 대해 알아가고 적응을 하는 시간이었다 하면 이제는 진짜 철인삼종을 할 시간 와, 잘했다, 잘했다 은영복으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 진짜 뛰다가 중간에 힘들 때 유희 언니가 저기서 야, 박주현 다 왔어! 이거 생각하면서 뛰었잖아 맞아, 나 앞에서 하고 있었어 한 시간 넘어,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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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파이팅, 파이팅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케ия 바이러스 와, 이제 평지야 하이팅, 평지야 하이팅, 평지야 하이팅 평지, 길어 하아 아, 너무 힘들어요 아아 아, 아아 아, 아아 아,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아주 싫어요 아, 완주 간식 먹을 거야. 완주 간식. 아린아, 파이팅! 엄마가 저리 왔어요? 아빠가 어디? 다이아몇게 차려갔대. 한 번만 하세요. 아빠가 먼저 와. 아이! 일요일 아침에 누가 마라톤을 뛰어?였거든요. 내가 정신 뜯어 고쳤어요. 아침 공기가 그렇게 좋은 건지 요즘 느끼고 다 수행해내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진짜 레벨업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아! 그래야 그러면 이제 1kg 남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경기다 이제! 내리마! 파이팅, 파이팅! 진사님 파이팅! 내리마 이제 1수로! 파이팅! 마라톤은 지금부터입니다! 마라톤은 지금부터! 저분들도 힘들 텐데 저한테 막 완전 우렁차게 막 진사님 파이팅! 무례해! 파이팅! 이러는데 거기에 같이 파이팅해주고 싶은데 말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너무 감사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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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아. 아기 좋아해 자, 꽉뚱뚱뚱입니다. 이렇게 용기께로 오면 Glück이 없으면 선물이 됩니다. 이야. 다 내려가십니다. 선물 받았으면 내려가십니까. 다했어, 다했어. 와, 언니도 진짜 잘 뛴다.